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. 다음주 엠칸부대에서 저의 신곡 Say Yes가 최초 공개됩니다. 여러분 지난번에는 팀 정세윤에서 발라드 담당 정세윤이 활약했었는데요. 기억하시죠? 나는 아직까지 그곳에 서 있어 이렇게 발라드 담당 정세윤이 활약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과연 어떤 정세윤이 활약을 할지 궁금하시죠? 네 궁금하시다고 오늘 예스를 외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번 신곡을 짧게 스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ay Yes 좀 더 끌어당겨 내 맘이 흔들리게 다음주 엠칸부대 최초 공개 정세윤의 Say Yes 부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는 그럼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무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Go Go! 1 2 3